9월 29일 목요일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12분 비트코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카메라 돌리면 지금 5분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5분봉으로 보면 상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찍고 올린 거에 50% 볼린점베드 하단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돌파가 나온 모습이고 다시 볼린점베드 중심선까지 눌림목 나오고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우상향 채널을 만들 것인가 그게 관건이긴 한데 지금 중요한 거는 1시간봉 보겠습니다. 1시간봉으로 보면 빠진 거에 50% 올린 다음에 빠지는 척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여기서 마지막 감화차기로 한 번 더 해갖고 이렇게 떨어질지 안 그러면 지금 이게 바닥에 우상향 채널을 만들지는 앞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주봉상 움직임이 중요한데 일단은 4시간봉으로 보면 어제 보면 120일 선은 지금 막고 떨어진 모습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바로 안 떨어지고 꼬리를 말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새벽 1시가 12시인가 그때 다시 다 말아올렸는데 밑으로 밀고 내려갈 것처럼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메로나 양봉에 서 있는데 이게 오늘 새벽 5시에 새로운 다시 4시간봉이 떨어질 때 그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이게 메로나가 좀 빠지고 여기서 다음 봉이 은봉으로 만약에 밀고 내려가면 꼬리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쌍꼬리가 됩니다. 쌍꼬리에서 고점이 다르죠. 여기 낮죠. 이렇게 되면 맨 앞 120일 선 저항을 두 번 맞고 떨어지는 강력한 은봉으로 원기용 모아가지고 힘 모으게 해가지고 출발한다. 매도 추세, 쇼트 추세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우상향 채널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메로나 빔 쏟으면서 위로 올라가면 122선 뚫고 올라가면 여기 위에 볼린저베드 상단하고 그러면 눌림목에서는 롱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주봉인데 일단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일봉. 일봉을 보면은 122선에서 볼린저베드 중심선 한 번 맞고 떨어지고 두 번 맞고 떨어지고 이번에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에 장대 양봉으로 직전 고점을 넘겨가지고 양봉 이런 거 막 서야지만 이게 추세가 변환되는 것이지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실패해갖고 맞고 떨어졌으면 이제는 밑으로 밀고 내려갈 확률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이 모습이 제일 중요해요. 주봉이 보면은 내린 거에 50%에 61선 맞고 떨어졌는데 세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면은 지금 121선 돌파하고 내려왔죠. 여기 여기서 121선 돌파하고 떨어져서 내려왔으면 121선은 한 번 가서 한 번 찍고 찍고 떨어져야 되는데 못 찍고 떨어졌죠. 이렇게 찍고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못 찍고 떨어져서 이거는 뭐다? 매도 추세가 강하다. 숏 추세가 강하다. 그 말은 만약에 여기서 확장봉 지금 볼린저베드 중심선인데 중심선 지금 타고 내려가고 있죠. 이제 여기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 될지 몰라도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은봉이 저점 깨고 지금 저점에 딱 붙어있어요. 지금 뒷점 저점에 깨고 은봉 딱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해갖고 매도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최대 숏의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주봉상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롱 관점에서도 봐야 됩니다. 롱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바닥 쌍바닥 다지고 있죠. 주봉상 주봉상 쌍바닥 다지고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가면 저 위로 활짝 열렸어요. 이 평선 이거 강력하게 뚫으면 여기 장대양봉 이만한 거 딱 써버리면은 그때부터 해갖고는 위로 막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방향을 생각해서 다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롱 도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한시간봉으로 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숏 도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자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린저베드 상단 얼마고? 19,600 저런 자리에서는 숏 도전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숏 도전을 해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보고 손들 잡고 들어가서 손들 안 나면은 계속 홀딩 해보는 거고 손들 나면 할 수 없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소 뒷걸음질 치듯이 뭐 하나 걸려갖고 큰 수익으로 가면은 그렇게 이제 계좌가 변해가고 하는 겁니다. 손들 값 다시 복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옆에 컴퓨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치고 뭐 한 2주나 3주 안에 실시간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또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